경영무역학부 임창욱 교수입니다. 저희 호남대학교 경영무역학부는 국내 최초로 경영과 무역을 융합한 명실상부한 융복합학부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을 비전으로 창의적 사고를 통해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갈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인재 양성을 학부의 목표로 구축하여 전문적 역량, 글로벌 역량, 감성적 역량, 그리고 창의적 역량 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진단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인간만의 고유 성향인 인성과 감성을 토대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문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탈비, 사고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려면 인성, 감성 등 인간만이 가진 고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저희 경영 무역학부에서는 이러한 감성 경영의 배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듣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성장을 위한 자기 헌신적 노력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인재로 키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학했을 때 경영이나 무역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서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마는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신 교수님들 덕분에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흥미와 재미를 이끌어내시는 수업 패턴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 방식과 교수님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학부의 장점에 대하여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학부는 세계 12개국 66여개 대학들과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하여 학생 교류 및 어학영수 후 학점 인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교수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원만한 대학생활과 학습능력, 취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 간 멘토링하는 밀착형 지도교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학부에서는 산업체 인턴십, 산업체 실무진 특강, 산업체 현장학습 등 다양한 산업혁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에 능통한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학부에서는 중국 유학생들과 교류를 통해 중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움으로써 한중 경영 및 무역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학부에서는 5개의 필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 및 진로의 기틀을 제공하고 있고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학습 의욕이 상당히 높고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행사 및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미래의 꿈을 실현시킬 최고의 학습마당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21세기 글로벌 인재의 산실 호남대학교 경영무역학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